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공병호TV에서 한 두 달 전부터 세계 역사에 대한 그런 독특한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이렇게 여러분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요즘은 책들을 많이 안 보지만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또 어떤 지적인 그런 영역을 확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동주 교수가 쓰신 신학과 역사학을 잘 이렇게 조화시킨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킹덤 북서에서 나온 책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여러분들 완 간한 이 도덕놈들 시리즈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인 4권 4.15 총선 그다음에 5권 지방선거 보궐선거 그리고 1권 총론 2.3권 대선 이렇게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보존하는 것에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선거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 광역시장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직후에 홍준표 시장이 요즘이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도 아니고 부정선거를 어떻게 하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세월이 한 1년 정도 흘러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대선후보로 나섰을 때 인천시당 방문장소에서 이게 4.15 총선이 좀 이상한 것 같다. 본인도 정치를 해야 되니까 계속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했지만 누가 듣더라도 홍준표 시장이 2020년도 4.15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구나 홍준표 4.15 총선 사전투표 부정선거 요게 일침 이게 2020년 5월 5일자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좀 잘못된 게 올라갔네요. 어쨌든 1년 후입니다. 2021년도에 대선후보로서 이렇게 경선에 임했을 때 그때 인천시당을 방문한 인천시당은 특히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가장 선거 부정 문제 투쟁의 선봉에 나섰던 민경욱 전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 방문한 장소에서 이게 선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선거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대구에도 손을 대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대구 광역시장도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하고 대구의 시의원도 조작하고 국회의원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보수 색제가 가장 강한 선거구에서도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일을 마음껏 하는 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 수준인 겁니다. 오늘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2020년도 4.15 총선에 홍준표 후보가 무소속으로 뛰어듭니다. 그 무소속으로 뛰어들었는데 그 무소속 후보한테도 표를 도독질하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여러분들 공천을 받은 이인선 후보한테도 표를 도독질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홍준표 시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선거 부정 세력들은 원하는 선거구마다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홍준표 2020년 4월 15일 날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인선 미래통합당 후보 홍준표 무소속 후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붉은색은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 차이값입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이 차이값이 큽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수성 1가동 이상식 더불당 후보 차이값 플러스 11% 수성 2, 3가동 더불당 차이값 플러스 10%, 플러스 77%, 플러스 9점, 플러스 11%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까 100% 조작을 한 겁니다. 표를 도독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표를 도독질해 가지고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 이 큰값이 플러스가 나온 겁니다. 이인선 후보는 표를 도독질 당한 겁니다. 자 보시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표가 표를 도독질 당한 겁니다. 홍준표 후보도 정확하게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그럼 여기 딱 차이값만 보게 되면 여러분들 뭘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한 사람들이 이인선 후보하고 미래통합당 무소속의 홍준표 후보와 함께 해서 표를 훔쳐 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줬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하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조작했는지를 추적하는 겁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최종 선거데이터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규칙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이인선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 조작값 15%를 훔친 겁니다. 훔친 총표수는 2030표입니다. 무소속 후보의 홍준표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 조작값 15% 훔친 표수는 2198표입니다. 이거를 전부 다 더불 민주당 이상시 관계에 대해준 겁니다. 4228표를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 수성군에서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4228 곱하기 2 8400표 정도가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립위원회는 범죄집단입니다. 그 범죄집단이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활용한 조작값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대구 수성군은 이인선과 홍준표에서 각각 20%를 훔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가 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훔쳤으면 그 표를 다 어디서 훔쳤냐 이걸 보시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간이 동별로 도덕질한 표수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인선 후보한테서 수성 1가동에서 194표를 훔치고 수성 2, 3가에서 126표를 훔치고 수성 4가동에서 141.90이니까 반올림에서 142표. 그다음에 중동에서 108.90이니까 109표 이걸 훔친 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수성 1가동에서 195표 수성 2가 3가동에서 160표 반올림해가지고 이걸 훔치고 이 훔친 것이 여러분 다 어디에 반영돼 있는가 하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 수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이 표가. 그것을 여러분들 다 원위치를 시키면 오른쪽에 있는 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후보별 득표 수에 축에 친 겁니다. 이 표에서 예를 들면 수성 1가동에서 이 상식은 826표를 받았는데 선관위는 몇 표로 발표했는가 하니까 826 더하기 194 더하기 195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진짜인 겁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여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밥 먹듯이 하는데 너무나 부끄럽게도 아홉 번 부정선거가 이렇게 일어난데 이걸 다 깔아뭉개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양심 있는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이 나라를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홍준표 후보 페이스북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게 당신 이렇게 당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홍준표의 4.15 총선 수성고리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도둑질을 심하게 했는가 하니까 이게 1번 2번 3번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적인 데이터입니다. 이게 선관위의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자료입니다. 이 이상식 더불 민주당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21%인데 사전 투표율이 31%입니다. 이건 미친 수치지 않습니까? 차익값이 플러스 10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당일 투표의 표본수가 6만 3천 사전 투표의 표본수가 4만 천입니다. 그럼 이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까 이렇게 큰 여러분들 표본수는 이상식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21%를 얻으면 사전 투표도 21%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31%를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누가 해줬습니까? 북조선 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 안 했지 않습니까?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 이제서 한 거지 않습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가 지도했습니까? 조혜주 사무총장 권순일 선관위원장 체제하에서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이인선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37%인데 사전 투표율이 32%입니다. 차이 사전 빼기 당이 마이너스 5%입니다. 아주 큰 겁니다. 표를 도덕질 당했으니까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작은 겁니다.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40%면 사전 투표가 40% 정도 나와야 되는 거죠. 35% 표를 도덕질 당했으니까. 그래서 차이값이 마이너스 5%나 나온 겁니다. 거의 이름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선관위가 여러분들 뭐라고 국민들한테 사기를 쳤는 거 아니까 홍준표 후보가 4만 표 차이로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면 4만 2,209 표 차이로 이겼는데 4만 11 표 차이로 이긴 걸로 뭐죠. 그렇게 축소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거는 수성구의 모집단이 10만 명이고 당일 투표 표본집단이 6만 3천이고 사전 투표 표본집단이 4만 1천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사전 투표 득표율이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작제를 해가지고 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선관위가 여러분들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선거대이터가 다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기네스북감입니다. 9번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그게 다 이런 뭘 썼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고 동시에 또 뭘 했죠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가지고 쑤셔 넣은 거 아닙니까 위조 투표지는 내가 지금 확인할 길이 없는데 선거대이터를 조작한 것이 다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공병호가 제야 전문가가 대한민국 선거관리는 범죄집단이고 사기꾼 집단이다 너희들은 감방 다가가야 되고 연금 박탈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뭡니까 허위사실 공표 이런 거 이야기 못하지 않습니까 허위사실 공표 항상 그 애들이 잘 이러면 하는 것이 명예훼손 허위사실 공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왜 도덕질을 했습니까 1번 2번 3번이 다 여러분들 저거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자료니까 저거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자료를 이제 없앨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장난질을 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하면 이게 위쪽이 선관위 자료고 밑쪽이 여러분들 선관위 자료를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보고 난 겁니다 선관위 자료를 보게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직이 플러스 차이값이 플러스 10.061%입니다 이인선과 신익수와 홍준표 여러분들 차이값이 마이너스 10.061% 이게 100% 조작이라는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차이값의 평균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건 100% 조작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값에서 10% 7% 5% 4% 3% 2% 1% 그렇게 줄여나가면 마지막에 뭡니까 거의 0% 가까워질 때 조작에 사용한 규칙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 조작에 사용된 규칙을 발견한 순간이 바로 하단에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0.175% 플러스 0.175% 이 정상적인 상태인 겁니다 이때 조작값이 20% 15%인 겁니까 조작값이 15% 15% 조작한 것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홍준표 시장 선거 결과는 4.15 총선 결과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식이라는 분은 조작을 안 했을 때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를 65장을 받았는데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97장을 받은 겁니다 홍준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 안 했을 때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를 66장을 받았는데 훔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훔친 상태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원래 66장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8장을 빼앗기고 100장당 58장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제 이야기의 주장의 핵심은 선거 데이터 조작하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거를 대법관들하고 다 짝짝꿍이 되고 협력을 얻어 가지고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득표수를 조작한 것은 홈페이지에 자료가 올라 있는 한 영원히 이렇게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선거 데이터를 다 조작한 겁니다 이게 양정철하고 이건영이 작품이지 않습니까 보정값 일명 조작값 사용회가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선사람들 참조름들 대단합니다 아주 악한 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이렇게 아홉 번 하면서도 끄떡없이 한 번 더 하겠다고 위조투표지 만들 수 있는 인쇄 날인을 포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선관위가 여러분들 지금 국민의힘하고 시루면서 마지막까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인쇄 날인을 통해서 위조투표지를 만들고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으면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이런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4월 10일 총선에서 확실히 부정선거하겠다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선거 부정을 좀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전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4월 10일 날 사전투표 득표 조작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조투표지 계속 만들겠습니다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 돌려서 후보별 득표수도 다 조작하려고 합니다 그걸 대내배로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거죠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장외투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렇게 사실을 계속해서 까발리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사람들이 더 확신을 하게 되니까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의 2020년도 4.15 총선은 조작값 15%를 사용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이인선 후보한테 15%만큼 훔치고 홍준표 후보의 사전투표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15%만큼을 훔쳐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식 후보한테 더해준 그런 조작선거가 일어났다 그렇게 보시고 훔친 표수는 마이너스 4228표 그리고 가져간 표수는 플러스 4228표 총 사전투표 조작규모는 8456표 정도입니다 두 개를 합친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 하시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